미소하고 인중은 완전히 똑같아. 야 닮았다. 야 닮았어 닮았어요. 자 시작됐습니다. 아 우리 민수 살집 빼야 되겠다. 오 안녕. 오 안녕. 잘 지냈어? 목소리 이렇게 약하게 내는 것도 너무 똑같아. 몇 갤만이지? 불명 때 입으로. 거의 3개월? 야 의식을 아예 안 하는구나. 계속 뭐로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. 수리아를 뭐 가리킬 게 있나? 알잖아 그냥. 컵을 들고 있는 모습도 똑같아. 알잖아 그냥 이렇게 웃으면 되는 거 봐. 한번 불러볼까 그러면? 난 내 술이야. 내 날 술이야. 야 노래 잘한다. 야 노래 잘한다. 야 노래 잘한다. 아 정말? 오 노래 잘한다. 됐어. 오 노래 잘한다. 됐어. 대중들 됐지? 잠깐만. 오 야 왜 후가 전화가 오냐. 얘 왜 전화 오냐? 진짜요? 어 잠깐만. 후가 전화 온다. 어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? 아빠 집에? 집에? 어 이따 끝나면 갈 거 같은데? 뻔뻔하다. 저녁에 6시, 7시? 아 여기에 그 이쁜 누나들 있어. 멜로디 데이 누나들이라고? 어 엄청 이뻤지. 당연하지. 근데 저 이어폰에 지금 마이크가 없는 거 같은데? 어 그러게 마이크도 없어요. 마이크 없어요. 어 얘 왜 전화 오지? 호가 많이 예뻐졌네. 어후. 어후. 어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어. 집에 온다. 아까 집에? 집에? 어 이따 끝나면 갈 거 같은데? 한 저녁에 6시, 7시? 어 아니야. 어후. 히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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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솔로곡 같은 거 할 때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봐줄게. 어 진짜요? 어 진짜요? 어. 얘기해가지고 아니 진짜로 잘해서 그래. 어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고생했어. 고생했고. 어 연휴 오라고 그러고 네. 다음에 또 보자. 네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네. 어. 아 즐기고. 즐기고 있어요 지금. 고생하세요. 왔어 왔어. 잘 지냈어? 네. 앉아 앉아. 야 뭔 노래를 한다면서? 네. 어후. 야 왜 우리 노래. 잠깐만. 왜 우리 노래를 그렇게 하지? 워낙 좋으니까. 그런 거야? 하지 않아? 좀 불러볼까? 하하하하. 맨날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맨날 술이야. 널 잃고 이렇게 내가. 기운을 주니야. 정말 열심히 부르네요 속았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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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런 것까지. 조금 더. 그 슬픈 감정이. 직설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. 아니지. 뭔가. 난 웰 술이야. 어? 오우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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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. 난 웰 술이야. 그걸 네 안에 있는 그 감성을 나를 따라하지 마. 네 그대로. 알지? 대신 빡악 죽어. 어이. 어이 빡. 아이야 이거 해가지고. 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.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. 알잖아. 우리 노래라는 사람 다 알잖아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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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너무 잘했고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. 잘해서. 네. 잘하고. 네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우. 안 돼 안 돼 안 돼. 정말이다. 저렇게 말하면 더 똑같아. 오래 한 번이다. 어머. 왜 그런 말이지? 노래하는 거보다 더 똑같은데. 분명하고. 되게 오래 됐구나. 잘 지냈어? 네. 헉. 아 똑같아. 오.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살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. 살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. 살이 더 빠르신 것 같아요. 오우. 날카롭네요. 앨범 작업하는 요즘 좀 잘 빠졌지. 오케이. 아우.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말투. 말투가 너무 똑같아. 잠시만요 원래. 아 나 왜 이렇게 떨리지. 잠시만요. 아니면 너는 랩이니까 글씨를 불러보자. 그치? 내 두 분이 차올라서 남자를 채우다가 떠난 그대가 미워서 지금 속아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안 배우면 되겠네. 안 배우면 돼. 안 배우면 돼. 안 배우면 돼. 여자 우빈한테 인정한 것까지 똑같아요. 좋아 좋아. 이렇게 되면 되지. 이거야.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잘하네. 감사합니다. 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받은 거야 지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유민수 선배님이랑 보컬 트레이닝 바꾸셨죠? 어떠셨어요? 너무 떨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로 제가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았네요.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진짜 떨렸어. 좀 잘하셨어요. 이쪽 보니까 완전히 진짜요? 혹시 이거 인터뷰 왜 하라는 거고요? 뭐죠? 뭐예요? 별을 닮은 그대의 제 채널A의 100%예요. 그래서 저희 유민수 씨 닮은 분이세요. 아 진짜? 어떠셨어요? 전혀 의심되는 거 없었어요. 정말 몰랐어요. 진짜요? 진짜요? 우와. 그거예요? 그거예요. 독돌갱어예요? 독돌갱어예요. 독돌갱어.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유민수 선배님이 아니라 독돌갱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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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? 네. 어떠셨어요? 속으신 거예요. 아니 근데 노래를 엄청 유민수 선배님처럼 하시는데? 똑같죠. 네. 노래까지 똑같이 하신 분이에요. 그러면 후한테는 전화가 안 온 거예요? 저예요. 저예요. 잘해요. 잘해요. 사랑해. 두 번째 장면이 innen.